아쌀연대기 세계의 세력 먹방 플러스 언박싱입니다. 자 이거 한번 까볼까요? 일단 지금 아이템이 온게 요거 음 요건 잘 보이죠? 자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화진은 나중에 보는 걸로 아쌀연대기 세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. 하나 넷마블에서 그리고 아 지금 재전해야 돼서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. 자 후드티 후드티 왔는데 아 잠깐만 이거 밥을 좀 치우고 아 네 개의 세력 아니냐 해까지 음 유머러스한데 돈가스 얼마입니까? 만원 반돈 만원 자 사이즈는 엑스라이즈로 왔고요 어 등짝에 등짝에 이렇게 아스탈련대기 허허허허허 세계의 세력 이래가지고 밖에는 입고 다 가지 못할 아 후드 집업이네요 후드 집업입니다. 이렇게 집업이 있죠. 보이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후드가 이렇게 뭐 재질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집안에서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입원도 있고 가슴 파괴 또 아스탈련대기 세계의 세력 감사합니다. 넷마블 아 그리고 아직 큰 거 남았다 어? 소리 들리나요? 박스가 이렇게 왔어요 어 이렇게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예 박스가 있는데요 어 일단 아 여거부터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? 쿠폰일까? 짜란 아스탈련대기 세계의 세력 뭐지? 뭐지? 아무것도 없어 VIP 카드라는데? 넷마블 VIP 카드 근데 왜 카드는 없어? 나 열심히 활동 안 했다고 카드는 빼고 주는 건가? 카드가 없어 카드 이 안에 들었나? 이거 좀 치워야 되는데 어우 정신없어 자 세계의 세력 짜란 아 이게 참 카메라 높으면 좋겠는데 아 담을 수가 없네요 커버를 벗기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짜란 어? 아 이거 쿠폰인가 보다 여러분 혹시 아스탈련대기 하시는 분은 쿠폰 쓰세요 이거 쿠폰 같은데 그죠? A-T-L-A-G-A-K-R-A-N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아탈 아틀라 가 네 자 선착순 일지도 빠르게 먹는 놈 임자임 자 이렇게 원형통이 하나 있습니다 원형통이 이거 하면 좀 크게 만들까? 원형통 하나 있어요 원형통 이거 왠지 이거 이거일 것 같다 마우스패드 장패드 저 지금 이거 대항해시대 오리진 장패드거든 그때도 이제 굿즈로 받아가지고 간건데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 음 장패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요거 볼 마커라는데 볼 마커가 뭐죠? 볼 마커 요런게 있습니다 빵스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원목잔 전통부채 원목채칼피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렇게 전통부채 원목잔 해가지고 자 이제 캠이 좀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제소로 복구해드리는 점 네 부탁드리고 아니 근데 카드가 없어 어이가 없네 자 볼 마커는 요렇게 생겼네요 어 엠블럼 같은게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법 뭐 이나의 신기 뭐 아스달 뭐 요런거겠죠? 아고 뭐 요런거 아 이렇게 막 거는 식으로 되어있는거네 어 그죠? 이렇게 거는 식으로 요렇게 해줘야되나? 어 요렇게 이렇게 이쁘네요 재질감이 꽤 괜찮아요 동전같은 느낌 동전 느낌이에요 바로 당근해버리자고 어떻게 그래 어 그래도 저를 위해서 요렇게 해주셨는데 좋네요 느낌있네요 요렇게 감사합니다 볼마커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원목잔이랑 요런거는 실생활에 쓸 수 있단 말이지 가장 기대되는 실사용용품 자 구체 구체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뒷면 뒷면 없네요 구체 어? 원목잔 오 오 자 그리고 이건 뭐지? 색깔피인가? 아 색깔피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별로 재질이 좋아 보지는 않아요 이건 뭐지? 아 원목잔 3개 들었구나 뭐 암튼 요렇게 해서 굿즈 다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왜 VIP 카드를 안줬지? 카드를 왜 쏙 빼놨지? 웃긴 놈들이네 여기 카드가 들어가도록 살짝 빛을 비춰보면 여기가 그 접착제가 살짝 붙여져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게 없어 지금 카드가 있어야 될 자리가 너무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굿즈 알아보기 아 하나도 있다 짜잔 아스탈 연대기 예스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음 아 냄새가 나쁘지 않아 야 장패드 중에선 냄새가 진짜 상급이다 상급 보통 이제 장패드 사면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었는데 얘는 괜찮다 감사합니다 장패드 세 개의 세력 아스탈 연대기 조금만 더 matter 한번 영상 보قي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